이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또 만나요. 아 이제야 뵙게 되네요. 아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젠스를 좀 잠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SM의 아이돌 컨셉 장인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리 민희진 대표가 처음 제작한 그룹이고요. 지난 7월이었죠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와 광고계를 휩쓸면서 말 그대로 뉴젠스 열풍을 일으킨 그룹입니다. 우리 또 저기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또 뉴젠스의 어머니. 그렇죠. 뉴젠스의 대표님. 네 네 네. 우리 또. 뉴젠스 대표님이. 네.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작년에 민희진 대표님이 나와서 걸그룹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얼마 후에 뉴젠스가. 그렇죠. 데뷔를 했어요. 민희진 님께서 제작주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저도 저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어 하면 또 그걸 되게 꼴보기 싫어.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뵙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 근데 막 병아리 같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다른 바이브가 나올 거다. 내가 만든 크기. A.A. 대상 뉴젠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 그룹명이 뉴젠스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새로운 청바지. 이건 맞습니까? 네. 아 그래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뜻도 있는데 약간 그 새로운 청바지도 맞고 또 다른 뜻으로는 되게 그 청바지가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계속 유행을 하는 그룹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뭐 한가래는 이제 민희진의 진.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 지금 등받지에서 등을 뗐어요. 놀라셔서. 아니다 이거는 지금. 이건 확실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사실은 팀 이름만큼이나 데뷔 앨범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뭐 어텐션, 하이프 보이, 쿠키. 무려 타이틀곡이 세 곡이나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사실 하이프 보이하고 두 개, 어텐션이 1, 2위를 다퉜었었죠.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어텐션은 사실 데뷔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좀 미리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곡이에요? 그래서 2년 정도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한 번도 질린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은연 중에 어텐션 이 노래는. 되겠다. 되겠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 곡을 2년을 연습했어요? 진짜요? 네. 저 유키즈 나왔을 때 사실 다 곡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입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이분들의 무대를 한 번 살짝 부탁을 드려야죠. 볼 수 있습니까? 하이프 보이하고 요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뉴젠스의 무대 박수로 청해서 한번. 이제 상을 치울게요. 이제 상을 치워야죠. 이제 좀 치워야죠. 네. 아우 뭐 지금. 아우 야 뭐. 역시 뭐. 아 지금 사실 좀 이른 아침인데. 그렇죠. 아 아. 야 뭐. Yeah. 아 아 아. 다가 어디까지φass. 다르긴 다르네요. 잘해요. 오 텐션 나온다 그 pets näm 와우 칵 오웅 칵 칵 칵 팔 팔 와우 와우 이야 진짜 아름다 자 하이포이 가죠 하이포이 하이포이 바로 가죠 하이포이 가죠 하이포이 가죠 하이포이 가죠 하이포이 남찬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남찬 너무 좋아요 대화 나누는 씬이구나 대화 나누는 씬 하이포이 이야 좋다 좋아 멋있다 간다 간다 그렇지 그렇지 세 우후 아 내 지난 날들은 눈뜬 멸이 있는 꿈 하이 보이더만 원해 하이 보이더가 전에 I'm making your high I'm a boy yeah, that you boy Um, take it to sky 아아... I'm a boy I'm a boy yeah, that you boy I'm a boy yeah, that you boy 잘한다, 잘해 네? I'm a boy I'm a boy I'm a boy I'm a boy 와우 와,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I'm a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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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일어나 Well, I'm a boy 너무 원해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We can go high Marry boy yeah, that you boy Take him to the sky You know a happy boy 이 노래가 마아아아 바를봐 예 늦게 봐 음 I took in the sky I know what I can't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아 좋다 아 이 노래 많이 왔다 갔다 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런 걸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 아... 저는 사실 예상을 했는데 아... 아 어머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오해를 너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중압감이 크기는 했었어요 아 그렇겠죠 네 되게 이 친구들이 어쨌든 꿈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랑 제가 아무리 솔직히 얘기해도 또 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제 문제 없이 쭉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자주 얘기해요 제가 힘들 때 또 막 응원도 해주시고 어... 막 한이 부모님은 호주에 계신데 그 이번에 한번 오셨었어요 당연히 잘하겠지만 또 대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렇게 감정의 모든 것들이 대표님한테 다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저는 좀 출산한 기분이 들어요 많이 글씰 수 있을 것 같아 출... 출산 예 지금 환이가 지금 해석을 해줬어요 민지씨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너무 신기하고 네 제 입장에서는 좀 눈물 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노력을 또 했고 그 노력이 또 많은 분들에게 닿았으니까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7월 22일 날 데뷔해서 이제 8, 9 이렇게 두 달 3분기 정산을 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음원이랑 음원 판매가 잘 돼서 그걸로 정산을 해 줄 수 있게 됐죠 부모님 선물부터 샀어요 뭔가...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 받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제가 번 돈으로 선물을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 9만 원어치 키링을 샀어요 허어! 9만 원? 몇 개 정도였지? 9개 정도?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키링을 그렇게 산 게 왜냐면 평소에 많이 사고 싶었는데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그래서 뭔가 살 수 없었는데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샀다는 게 뭔가 되게 뿌듯했습니다 다들 그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 싶어요 민지 씨는 춘천에서 워낙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때부터 유명하다고 맞아요 진짜 유명했어요 제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그렇죠 중학교 때 거기 전학으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굉장히 대단한 친구가 전학으로 왔다 해서 거기 일대 소문이 좀 파다하다고 그렇죠? 네 명함도 자주 받고 왠만한 기획사 명함 다 받아봤어요? 네 하니 씨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는 그 보이밴드 되게 좋아하셔서 아 그래요?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 보이그룹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 그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 백스트리트 보이즈 와우 와우 백스트리트 보이즈 백스트리트 보이즈 저도 굉장히 좋아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 백스트리트 보이즈 야 이건 원어로 들으니까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백스트리트 보이즈 이렇게 하는데 다닐일도 한번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백스트리트 보이즈? 백스트리트 보이즈 잘해 잘해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좀 어 저는 저는 약간 울컥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뭐 이왕이면 울어주면 좋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아 조셉 그럼 울어 달라니 네 왜냐면 유진 씨 아 그 정도 말했구나 하면서 약간 혜린 씨는 좀 어떻게 이런 연예계의 꿈을 꾸셨는지 저는 그 자신이 직접 만든 노래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곡을 통해서 같이 느끼니까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네 다니엘이 어렸을 때 TV에 레인보우 유치원에 출연했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네 이거죠? 지상렬 씨가 하던 거 아니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귀엽 귀여워요 귀엽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귀여운 7살 매주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우리 혜인 씨는 좀 어때요? 데뷔 전에 유명한 키즈 모델이셨다고 그래요 유명한지는 않았고요 그냥 아니 그 연습생 됐을 때 키즈 모델계가 들썩였다고 좀 오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그 하니 씨는 글로벌 오디션 때 우크렐레 연주로 뉴진스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진짜요? 그 당시 어떤 걸 연주를 하셨습니까? 그 Dirty Clock 라는 가수인데 네네네 그 Would you be so kind 라는 곡이에요 아 그럼 한번 우크렐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는 건가 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 거는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그럼 박수로 한번 우크렐레 연주로 I have a question I seem strange but how are your lungs they in pain oh would you be so kind just to fall in love with me you see I'm trying now you know that I like you but that's not enough so if you will please fall in love with me I think it's only fair there's gotta be some butterfly somewhere wanna share cause I like you but that's not enough so if you will please fall in love with me oh 너무 좋아 아 근데 안 뽑을 수가 없겠네요 아 진짜로 혜인씨가 지금 팀의 막내죠? 네 막내로서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팀 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서 어 할만 하 아니에요? 뭐해요? 아 아니에요 뭐야? 뭐지? 막내로서 뭔가 연습생을 들어오면 일단은 축소 생활을 하고 언니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솔직히 더 많아져요 많죠 그럴 때 이제 언니들이 저를 굉장히 약간 올바르게 약간 뭔가 키워주는 언니처럼 친언니처럼 언니가 지금 나를 키워주고 있어 네 그런 느낌으로 실수하거나 그러면 잘 알려주고 그리고 약간 혼낼 때도 있긴 한데 아 있겠지 네 있겠지 없을 수 없어요 약간 그 순간엔 약간 왜 혼내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있을 수 있지 아 왜냐면 지금 한참 그럴 나이입니다 다들 뭐 나이가 지금 10대시기 때문에 네 뉴진스는 숙소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숙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을 어떻게 나눠 어떻게 나눠 써요? 이렇게 둘이 쓰고 저랑 아 이렇게 셋이 쓰고 네 혹시 좀 지금 숙소 생활도 좋지만 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어 어떤 걸 좀 민지 씨는 좀 구구십니까? 저는 약간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어 그럼 방은 다섯 개 자 일단 방은 다섯 개 우리 막내한테 한번 여쭤보죠 네 우리 저는 엄청 큰 방에 다섯 명을 다 같이 아 그러면 오케이 혜인 씨 그러면 화장실은 몇 개 했습니까? 화장실 화장실은 다섯 개요 좋겠어요 화장실은 네 저는 방 다섯 개랑 화장실 다섯 개 깔끔하네 그래 혜인 씨는 딱 얘기하잖아요 방이 다섯 개 화장실이 다섯 개 다들 화려하게 가니까 수영장도 같이 방이 다섯 개 화장실이 다섯 개 그리고 수영장 하나 대형 수영장 하나 제가 이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뭐 TMI지만 이제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네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친구는 아침에 유진스 노래로 아까 모닝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 진짜 실제 그래요 유진스 분들은 눈 뜨자마자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침에 비타민 챙겨 먹기 비타민 챙겨 먹기 네 눈 뜨자마자 먹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 같아요 특히 오진 다니엘한테 많이 배운 거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챙겨 먹어요? 비타민 그 서랍 한 칸이 그냥 와 비타민 그때 가방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말해도 되나 뭘요? 뭘요? 관절 통쾌였나 그런 거였는데 아 벌써부터 관리해요? 미리미리 생겨야 돼 미리미리 근데 요즘은 약간 오메가 오메가로 챙겨 먹고 있긴 한데 다니엘이 상당히 또 그쪽 자기 관리 다니엘은 일어나서 이제 좀 그런 일단은 쭉쭉이부터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관리가 철저하다 그리고 유상 우리 혜인씨는? 저도 다니엘이한테 추천받은 벌나무집을 벌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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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냐면 이제 간에 좋거든요 간에 아니 두 분은 아직 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즐기려면 그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여유 생겨야 즐기실 것 같아요